어느 날 갑자기 내 집 주변에 악취 나는 퇴비가 쌓여 있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불쾌할까요? 실제로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음성의 민가 주변 농지에 퇴비를 산더미 같이 쌓아뒀습니다. 어찌나 많은지 당장 손댈 방법도 없다고 하는데요. 어찌 된 일일까요?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7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농촌마을. 민가 바로 앞에 악취를 풍기는 흑갈색 퇴비더미가 성인 키보다 높이 쌓였습니다. 쌓여있는 면적만도 축구장의 2배 이상 수십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숨쉬기도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이거 어디 살겠냐고요? 파리 잡느냐고 정신없어요.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이게.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살기 좋았던 마을에 퇴비가 쌓이기 시작한 것은 이달 초. 청주에서 음식물 등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이 마을의 공터를 임대해 자신들이 만든 퇴비를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냄새도 냄새지만 지하수와 인근 저수지 오염마저 우려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시커먼 물이 개천으로 흘러내려가더라고요. 시커먼 물이. 그래서 이게 여기 근처에는 없거든요. 공장이나 이런 폐수가 나올 만한 곳이. 사정이 이런데도 지자체는 수수방관합니다. 정상적인 퇴비라면 민가 주변에 쌓아두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며 조치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퇴비가 규격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악취가 심한 것인지 농촌진흥청에 의뢰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제대로 제조한 제품인지 그거는 제조업체의 성분이나 이런 거를 공정이 맞는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악취 속에 놓인 산골마을 주민들. 쾌적하게 살아갈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냥 참으라는 답변뿐입니다.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